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국의 유망 테마와 종목들 짚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또 신흥국 전략을 맡고 계신 김경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중국이 요즘 맞죠? 약간 뜨끈한 데가 중국 맞죠? 뭐 중국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굉장히 반등이 좀 세다고 보긴 어렵고 5월달엔 좋았고 6월에 조금 현재는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좋았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국 쪽 일단 중국 쪽의 유망 테마라든지 종목을 일단 정리는 해 주실 텐데 혹시 중국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들어갔더라도 그냥 보초병 정도 세운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이 괜찮은 이유 혹은 중국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2주 전에 사실은 좀 불러주셔서 나왔었는데 그때 물론 이 프로님 계셨고요. 이 프로님이랑 얘기하다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종목이나 테마 얘기를 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걸 잠깐만 정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비싼 제품을 수출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산자 물가로 얘기하는 ppi가 오르는 이제 시대에 수출을 하는 시대가 돼서 중국 쪽 제조업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도 방금 최준위 얘기하신 중국 쪽 반도체 투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양쪽이 이제 각자의 성을 짓고 서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블록화가 되고 이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각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마침 또 중국이 지난 7년 8년 동안 설비 투자 이런 걸 많이 못했기 때문에 중국 쪽의 투자 부족이 계속 반복되니까 1, 2년 안에는 계속 가격이 쉽게 튈 수 있는 쪽이 공산품이다. 그리고 제조업 이익은 좋아질 테니 그들이 투자하는 방향을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오늘 아마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은 일단 정책에 순응하고 큰 정부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니까 중국의 재정 쪽에서 정책에 순응하는 종목들이나 좀 약간의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간을 더 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혹시 어떤 분이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그 위안화가 지금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강세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가 더 상승할 여력은 사실 이제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그 연준의 달러 조금 강세되는 이 분위기로 갔을 때 위안화가 빠지면 중국 주식 혹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내년까지 놓고 보면 저희는 여전히 평가절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놓고 보면 중국 정부의 마음도 추가적으로 평가절상을 세게 용인하고 싶은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의 마음이 일단은 평가절상을 조금 막고 싶어하는 게 3분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는 당연히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내년까지 강세 압력이 있는데 저는 일단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유로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간의 완충 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일 때 위안화도 강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는 조금 달러가 정말 초강세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현재 흐름 정도라면 위안화 자체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고요. 위안화 펀더멘탈은 어떠냐. 수급적으로 볼 때나 다른 신흥국 통화들 대비해서 볼 때나 여전히 강하고요. 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 받기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당분간은 박스권 그리고 하반기를 넘어서면서는 펀더멘탈은 강세를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자산은 지금 위안화 흔들릴 때 오히려 좀 편입하시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거는 미국 주식 외에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떤 테마가 좀 더 유망할지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제가 자료를 좀 펼쳐놨는데 제 자료는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4페이지를 제가 좀 펼쳐놨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미중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70,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앙등했을 때 미국이 견제했던 상황을 조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제가 여기 자료에 다 담지는 않았는데 70, 80년대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반도체라든지 화웨이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일본 쪽에 대한 제재가 끝없이 20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 구간 동안 사실 일본에서 컸던 산업들이 딱 두 가지 컨셉입니다. 하나는 그쪽도 내수가 컸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 고도화. 지금 중국의 면세점이 되든 헬스케어가 되든 보험이 되든 어떤 소비 고도화 쪽이 한 축이고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투자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그런데 이제 또 한 쪽의 축은 사실은 첨단 제조업 쪽이었거든요. 일본 쪽의 기계나 첨단 제조업 쪽의 반도체라든지 화학업체라든지 이런 제조업 쪽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는 제조업 쪽 쪽의 아이디어를 일본에서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견제받을 때 뭐가 잘 됐는지를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이 뭐가 잘 될지 네. 물론 이제 일본도 결국엔 90년대 실패로 돌아간 게 법을 경제 무너지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15년은 갔거든요. 그래서 시가촌이 커진 업체들을 보면 중국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자료에 이제 제가 7페이지를 좀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중국이 후성강통, 후강통 같은 거 개방한 지가 이제 2015년 10월부터 개방해서 지난 5년 동안 외국인이 중국 A주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해심천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A주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주식을 샀냐를 보시면 처음에 들어와서는 잘 아시는 중국의 소비주를 많이 샀죠. 중국의 제약이라든지 마우타이로 유명한 음식료라든지 가전이나 금융 대표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18년 이후에 무역전쟁 터진 이후부터는 의외로 중국에서 이제 수출주를 고른 거라기보다는 전자나 기계, 화학, 또 아시는 전기차, 신재생 이런 쪽에 제조기업들 혹은 하드웨어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기관도 많이 사지만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관심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 꼭 맞는 투자라는 건 아닌데 보수적인 외국인들도 중국에서 소비재에서 제조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같이 넓혀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제조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넘어가서 내년까지 놓고 크게 봤을 때 유망한 분야는 세 가지 같습니다. 10페이지를 제가 좀 펼쳐놨는데요. 일단은 정책의 순방향인 업종을 골라야 된다.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각종 산업을 군기를 잡고 있고 반독존법이라고 해서 빅테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정책이 원래도 센 나라인데 요새 들어서 유독 더 여론이 좋은 건지 상당히 자신감 있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좀 역방향인 애들은 아무래도 그 주가가 뚫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순방향인 것들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컨셉은 제조업의 이익 리밸런싱인데 제가 좀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비나 빅테크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뺏겼던 이익들이 이제 다음 단계는 제조기업들 쪽이 많이 가져오는 시대가 좀 예상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출고가격들 이런 수출가격들이 오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는 시대가 되고 공산품이 오르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조기업들 쪽에서 많이 보여지니 부조조정이 좀 끝난 중국의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들은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그쪽에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기업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전히 소비고도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소비고도화라면 비싼 술 먹겠지 비싼 차 타겠지 이런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반기에 중국이 세 자녀 정책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면 허용하게 됐을 시 정말 구체적으로 인공수정이라든지 정말 분유업체 중에서 정말 탑급인 로컬 브랜드라든지 화장품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애들이라든지 세분화된 분야 그리고 성형 분야 이런 쪽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고도화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세 가지 정도 컨셉입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좀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해외 제품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까? 여전히 해외 기업들 노출도가 높죠. 그런데 그게 가정용품이든 인테리어든 주얼리든 럭셔리든 그런데요. 최근에 20, 30대들이 확실히 우리나라도 다르지만 중국도 굉장히 달라져서 소위 말해 걔네는 구어차오라고 해서 소위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국산 브랜드가 좋다는 걸로 좀 보고 자랐고 지금 이제 중국의 젊은 20대들 지금 80년, 90년대생 후반이겠죠. 이쪽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는 짝퉁으로 기억하는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그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브랜드가 더 좋고 괜찮다라는 인식이 생긴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 초년생이 돼서 선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대중 제품들은 확실히 국산 제품 선호는 높아진 것 같고요. 럭셔리한 부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로컬 제품은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출해서 소비재로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중국의 소비재 쪽에서 세분화된 영역에서 짱인 애들, 1등 애들을 사는 게 제일 편한 전략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어디 갈까요? 네. 그래서 일단 11페이지 제가 좀 펼쳐놨는데 중국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투자라 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캐펙스도 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인데 11페이지 보시는 오른쪽에 그 선 그래프가 그냥 계속 2006년부터 중국의 설비 투자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지하실까지 떨어졌다가 고개를 삐죽 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중국이 2008년 9년에 리먼 사태 직후에 중국이 엄청난 부양책을 쓰면서 과잉 부채가 됐고 과잉 설비가 됐고 또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에 처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불황을 겪다가 그 가운데 최근에 부채까지 조정을 좀 겪으면서 현재는 굉장히 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많이 없어진 시대이긴 하지만 설비 투자 사이클로 본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비 투자를? 네. 설비 투자를. 물론 이제 지금 앞으로 당장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쇼티지가 나는 품목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기업 이익을 벌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기업 이익이 좋아진 거는 결국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제가 ppi라고 써놓은 이 물가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마이너스였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 영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는 단지 지금 운임료가 오르고 어디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들이 구조조정을 좀 했고 그들이 이제 출고하는 가격들이 점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료가 오르는 건 중국에서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편승하자는 쪽에서 익숙해져야 된다. 중국 쪽 제조기업들이 비싼 물건을 점점 판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중국 쪽에서 인식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2페이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국내에서 중국을 혹시 투자하신다면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편하게 투자했던 것들이 바이도,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마우타이나 항소지약 이런 것들 여전히 좋지만 소비재들 이런 쪽에 이제 포지션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당연히 중국 쪽에서 좀 등한센터 투자는 중국의 기계화학, 철강 이런 공급과행 쪽에 있던 애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편중됐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정도 투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시장 반등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포트에 소비주나 빅테크가 너무 많으실 경우에는 조금 소비주나 빅테크는 확실한 걸로 좀 압축을 하고 종목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계속 제조기업이나 중국 쪽의 신재생 쪽이나 좀 이런 쪽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고 실제로 보시는 이 양쪽의 그림은 왼쪽은 중국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업종인데 소비재를 확실히 최근에 좀 줄이고 전기차, 신재생, 기계, 전자, 테크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의 공모펀드들. 중국이 지금 최근에 펀드 붐인데요.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즉 기관이죠. 운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역시 제조업 베이스에 이런 전기차, 기계, 전자, 화학 이런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편승을 해서 저희도 포트를 좀 준비를 하면 확실히 좀 검증된 애들은 확실히 좀 몇 배씩 가는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비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이클로 다시 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안 갈 것 같은 불안감이 왜 드냐면 지금 스마트폰에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일들, 게임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하다못해 오락실도 가고 음반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설비가 필요한 것들이었다면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그냥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서 심지어 요즘에 제페톤이 메타버스 해갖고 그 안에서 막 가방도 그냥 아이콘으로 된 거 사고 이른다는데 이쪽에 돈을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면 나머지 생산 설비들이 10년, 20년 전에 했던 거 이상 안 필요한 시대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약간 불안한 게 있거든요. 네. 뭐 되게 역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생산하자는 거는 공산품 영역은 아닐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대중 소비 쪽에서 의류라든지 중국이 원래 잘하던 그런 테레비라든지 이런 TV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한 100개 기업이 생산을 해서 공급 과잉이었던 애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한 7, 80% 정도씩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없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이 일단 줄어들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새로 투자하자는 것들이나 혹은 쇼티지가 쉽게 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가는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5G 관련해서 앞으로 통신 쪽이든 관련된 망을 구축하는 거든 역시 반도체든 또 반도체 장비든 신재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간 신흥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화학 업체들도 결국에는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지만 탄소 중립을 하게 되잖아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결국에는 확실한 본인이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이 있거나 많이 생산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낮추게 한 자동화 설비, 로봇 이런 쪽에 투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화 쪽에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려고 지금 투자하는 쪽에 보시라는 건 아니고 좀 더 고도화된 쪽이나 중국도 뭔가 싼 제품에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고도화하다는 그런 쪽에서 분야를 좁혀서 보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디 어디 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역시 13페이지 제가 펼쳐놨는데 캐펙스 쪽에서 중국 쪽 내년에 투자 많이 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오늘도 이제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미국이 견제를 할 거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시간이 5년에 걸릴 걸로 생각했던 게 10년씩 늘어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사실은 유호부 총리가 하겠다는 게 3세대 반도체나 이런 미지 영역 쪽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중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많이 팔리면 결국에 불리막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보듯이 중국 쪽도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장비나 소부장 컨셉의 이런 장비업체들 쪽이 투자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이 마침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 7, 8월 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 대응도 해야 되고 미국도 공급망 구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있었던 기사가 약간의 밑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캐펙스 징후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중국이 지금 현재 오랫동안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이 투자하기 전에 나는 징조들이 기술력 좋은 일본에서 독일에서 각종 장비들이나 수입량이 늘어나는데 독일이나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기계 수입이 작년에 좀 폭증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중국의 많은 기업이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공급 과잉 시대 또 무역 전쟁 시대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애들이 대부분 리스팅된 기업들일 텐데 얘네들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든 자동화 설비든 반도체든 각종 장비들을 수입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철강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간 다음에 뭔가 살 게 없는 중국 투자자들도 산업재로 저희가 얘기하는 혹은 자본재로 얘기하는 이런 장비 쪽이나 캐펙스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확실히 중국 쪽에서 다른 건 몰라도 소비보다 좋을 수 있는 분야는 캐펙스 관련 수혜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에 중국의 신형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신형 인프라? 네.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는 중국에서 아시는 철도, 도로, 공항 이런 거 지었던 게 굴삭기 많이 썼던 게 기존 인프라고 중국에서 신형 인프라라고 컨셉을 얘기한 지는 한 2년 됐는데 이게 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 관련 기지국, 또 IDC로 얘기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관련 투자, 또 특고압 설비, 그리드 쪽에서 뭔가 전기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만 투자할 게 아니라 연결하는 망을 구축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 설비, 산업 인터넷 이런 것들인데 이 각각의 분야가 투자가 다 약간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 사실 통신 쪽도 투자 좀 부진했었는데 확실한 거는 현재 재정을 굉장히 아꼈던 중국 입장에서 미국만큼 찍어선 못하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놓고 보면 신형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약간 고도화된 제조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수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인프라. 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중국의 이런 제조 강자들을 좀 나열해놨습니다. 혹시 화웨이는 아직도 5G 장비 만듭니까? 만드는데 최근에 기지국 설치도 굉장히 부진했고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최근에 자체 OS 개발해서 홍몽이라고 해서 관련 테마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활로에 조금 놓여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5G 쪽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 활로를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펼쳐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음영을 좀 칠해놓은 게 오늘 상한가 간 북방화창이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업체 조혁창신이라고 해서 메모리 제조업체 또 에이맥이라고 해서 역시 장비업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내에서 최근에 지금 관심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에 이제 투자 활성화되면서 파운더리 업체보다는 장비 쪽에 조금 더 좁혀서 저희는 보장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자료 낸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더 중국이 중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만약에 3분기에 좀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비중을 적절히 확대할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글씨가 좀 안 보이시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저희 페이지 2 앱에 신의 자료 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력이 부족하면 원래 양으로 채운다고 많이 이렇게 깨알같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공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신재생 전기차 관련해서 당연히 CATL BYD도 저희가 넣어놨었었고 또 화학업체 중에 만화학이라서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화학업체 이런 업체들도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탄소중립 얘기는 제가 넘어가고요. 바로 종목들 12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페이지는 저희가 24페이지에 좀 펼쳐놨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제조기업만 담은 건 아니고 저희가 원래 하나금 투자가 이제 종목 담당 저희 친구들 같이 많이 있는데 소비재들도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단에 이제 한 6개 정도는 소비재고 지금 말씀드린 제조업 컨셉에서 보면은 가장 탑픽이 이제 저희가 북방화창 아까 말씀드린 장비업체가 있고 반도체 장비업체. 네. 반도체 장비업체.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부품 선두기업이라 저희 얘기하는 이제 전장 부품 이런 것들 자동차 들어가는 이제 부품 만드는 DCA라는 업체 심천에 있는 업체고요. ROE도 상당히 높고 좋은 업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센터 투자도 굉장히 늘어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GDS라는 기업인데 이 업체는 DR로도 미국 상장 중국 ADR도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탄소중립 얘기 좀 드렸었는데 탄소중립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저감하는 영역에서 철강이나 뭐 이런 시멘트나 이런 화학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본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투자하는 쪽에서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 중에서 이제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소 컨셉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CMIC 엔릭이라는 업체는 홍콩에 상장되는 업체인데 이제 글로벌 천연가스 수소 탱크 컨테이너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ESS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뭐 종목 담당자 아닙니다만 수소 테마로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고 태양광 업체 중에는 통웨이라는 업체인데 보통 융기 실리콘이나 따초 뉴에너지 이런 쪽이 유명한데 저희가 이제 통웨이라는 업체를 고른 거는 폴리 쪽도 잘하는 1위 업체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게 되면 태양광 쪽 제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태양광 소재지가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 업체는 다른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벗겨나 있는 좀 비껴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저희 하반기 전반 거기에 넣어놓은 상태고 소재 업체죠 여기는? 네 폴리 실리콘 업체입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쪽에서 강봉 리튬이라는 업체는 워낙 유명한데 저희가 최근에 분리막 쪽에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 업체로서 좀 CATL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강봉 리튬을 좀 넣어놨고 뒤에 이제 25페이지에 나머지 소비재나 블루칩 쪽에서 이제 6개는 저희가 이제 원래 커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네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트립닷컴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 관련 주도 있고요. 트립닷컴이 중국 회사예요? 네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AS센터 연결하면 이제 중국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회사인 줄 알았네요. 트립닷컴이 중국 회사구나. 뭐 최근에 이제 주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확인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 중국 쪽에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행 쪽 소비가 최근엔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엔 회복하는 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컨택형 서비스 기업 레저나 여행 쪽에서도 트립닷컴 같은 업체들 좀 추천을 드렸었고 JD닷컴이라고 찡동닷컴이죠. 알리바바 후발 업체인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정책을 좀 뚫기 어려운 구간이다. 빅테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나열한 찡동이나 다다 넥서스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이거나 제재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반사익이 예상되는 2위 3위 업체들 조금 저희 쪽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원래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속 보는 것 중에서 항서제약이나 바이두처럼 워낙 유명한 업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항서제약도 좀 많이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좀 하반기 타픽으로 좀 넣어놓은 상태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포털로 보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 그 자율주행 테마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앞에 제가 캐펙스 캐펙스 얘기를 드렸는데 제조기업은 한 6개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내부 목록의 자료에도 중국에서 제일 센 1등 제조기업들 좀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런 주식들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제조기업들도 좀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타다 넥서스, 항서제약, 바이두 항서제약이 항암제를 잘 만든 회사군요. 네. 항암이나 뭐 기술력으로 치면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ROE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 지금 20% 이상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가격 조정은 좀 받았었고 네. 최근에 좀 많이 받았고 핑안은 어떻습니까? 핑안헬스, 원격의료 쪽에서 보시는 말씀이시죠? 원격의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타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커버리지 들어가 있고 그쪽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에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조금 주가는 최근에 장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약하다고는 보고 있고 정부가 이건 강력하게 밀지는 않아요? 이쪽은? 밀고 있는데 정책들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 어떤 총매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진 못했군요. 작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는가 싶더니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을 보면 변동성이 오늘 큰데 워낙 지금 홍콩에 있는 항생테크 지수로 대변되는 빅테크나 원격의료 이런 신성장 쪽에서 약간 내수 관련 이런 성장형 소비주들이 주가를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뭔가 어떤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우선 순위로는 조금 제조기업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24페이지에 아까 보여주신 그 회사들의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 그렇죠.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12개의 그래도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소개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쪽 테마들 또 어떤 논리로 이렇게 좋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빼놓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혹시 이것만은 꼭 내가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개인적인 멘트 좀 드립니다. 개인적인 멘트? 오늘 제가 사실은 이프로님 계실 줄 알았는데 정프로님 봐서 너무 반갑고요. 실망하신 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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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른 방송 수목금에 하시는 방송으로 너무 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뵀는데 아 저 저 매부쇼요? 네네. 맨날 출퇴근할 때 듣고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그걸 또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더 설레네요. 아 진짜요? 더 떨리고 그래서 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아유 좋습니다. 그럼 하나금융투자 홍보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하나금융투자 열심히 요새 중국 기업도 커버하고 있고요. 저도 텔레그램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텔레그램도 하시는구나. 텔레그램에서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아 저희 하나차이나 치시면 됩니다. 하나차이나? 네. 하나차이나 치시면 한글로 그냥 검색하면 돼요? 네네. 그러면 저희 기업들도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커버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 관련된 종목들 의견이나 제 개인적인 뷰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서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김기환 팀장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찐이시라고. 네. 그래서 김기환 팀장님이랑 또 모 회사에 하여튼 모 팀장님이랑 하여튼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대중적인 인지도나 선호도 같은 데서는 우리 팀장님이 탑 달리고 계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중국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한 사항은 5i madre 자세한 사항은 5이지만 내 입장에 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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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이íss음을 누르지만